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백세미나 설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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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주목하라는 투자 격언이 있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10%에 육박하는 배당주익률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큰 손들이 쓸어담고 있다는 금융주에 대해 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주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매력 없는 섹터인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테마주 위주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높은 배당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배당 정책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하나금융지주를 총 534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신한지주는 328억 원, 우리금융지주는 303억 원을 매수하여 투자 매수세를 주도했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금융주는 우리금융지주라고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금융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금융주 전반인자 수급이 유입되는 분위기다 이 말씀인데 올해 금융주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어떤가요?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서 금융주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을 정리했는데요. 은행 업종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9.46%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하나금융지주는 8.75%, KB금융은 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권주에서는 삼성증권이 7.14%, NH투자증권은 7.03%, 한국금융지주는 5.84%로 나타났으며 보험주에서는 하나생명이 6.45%, 삼성화대가 6.18%, 삼성생명이 5.44%로 전체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도 금융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간 금융주가를 살펴보면 전일 종가 기준 KB금융은 5만 6,200원으로 8.91% 상승했고 하나금융은 4만 3,250원으로 전월 대비 12.92% 상승했으며 우리금융의 경우 12,490원으로 9.17%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상승세를 뛰게 된 이유로는 우선 순이익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4대 금융시주들이 발표한 상반기 경영 실적에 따르면 이들의 단기 순이익은 총 9조 1,8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즉 3,35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대 금융의 순이익이 반기 만에 9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또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 4대 금융 회장들의 자사주 매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에도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배당수 또한 동반 하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 프로도를 비롯해서 요즘 여기저기서 배당수에 대한 보도나 분석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쪽에 자신이 없는 분들한테 권할 만한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만약 동목 고르게 자신이 없다면 배당수 펀드나 ETF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15일 FM 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274개 배당수 펀드에 최근 3개월간 2,698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당수 펀드들의 수익률도 양호한데요 배당수 펀드 274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8.2%에 달했습니다 KBS 타 대형 고배당 10조차 리턴 증권상장 비수 투자 신탁은 28.53% 삼성 코덱스 배당가치 증권상장 비수 투자 신탁은 17.64% NH 아문디 하나로 고배당 증권상장 비수 투자 신탁은 11.77%로 대부분 주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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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